엄마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 우선은 뭔가 불쌍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당이어야 되는데 대신인 할머니나 신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계시는 분도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복당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신을 모셨다고? 신도 그냥 모시는데 손님도 안 오고 그냥 뭐 혼자 그냥 기도 드리고 아니 왜 모셔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 잘될까 싶어서 그냥 그냥 저냥 붙잡고 있는데 손님이 그럼 처음에 왜 모셨는데? 뭐 자식이 어쩌다 저쩌다 해서 모신 거야? 일단은 더 내가 살아가려면 더 나빠지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키도 남아 해야지 그래도 먹고 살까 싶어서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엄마 전 못 볼 텐데 제자님 소리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신 할머니가 없거든 불타고 또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모셔야지 그나마 또 일이 또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오신 건 제자로서 불릴라고 지금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막겠어요 나는 아니고 다른 상사병 때문에 왔지? 그거 아니면 우리 엄마가 있잖아 딱 하나야 어디에 잔뜩 꽂혀 있거든 근데 그게 먹고 사는 돈 문제도 아니고 무슨 관제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애가 달아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님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이게 뭐야 상사병이지? 뭐 받은 사람 있어요? 내가 남자를 하나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상하게 그냥 태어날 때만 연락을 해 전화를 해 어? 보러 오지도 않아 근데 자기가 또 필요하면 또 자기 벌로 또 찾아와요 나는 붙잡고는 싶은 게 자꾸 어디 가서 연락도 안 돼 아휴 어떻게 그 남자를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상사병은 상사병이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뭐 하는 사람인데? 아이 그냥 돈 내 다는 저 두개 줍고 어? 다 하지 혜지 주우신다고? 응 어떻게 만났대? 그냥 동네에서 오면 가면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안 됐어서 음료수 몇 번 갖다 주고 했더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툭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남자가 이런 마음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답답해 주셨어요 지금 엄마 몰라요? 그 사람 결혼, 가정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근데 직구석을 잘 안 가네 왜냐면 직구석에서 대접을 못 받으실 거예요 직구석에 대접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직구석에도 잘 못 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거처가 있다고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어 거처가 있다고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못하겠고 그분이 머리가 벗겨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키는 한 크지는 않으니까 170은 넘은 것 같고 175은 안 넘은 것 같고 내년에는 너무 멋있는데 환장하네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두고둑둑둑둑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여기 또 환장한 노릇인데 진짜 근데 가정이 있다고 지금 그 사람 가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혼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직구석에서 쫓겨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정이야 있겠지 직구석에서 쫓겨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 엄마를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은 자 키는 그 정도 되시는 분 맞으세요? 머리 안 뺏겨지셨죠? 네 머리는 안 뺏겨졌어요 그리고 야 이분은 무슨 유니폼인가 옷이 단벌신사 같아 체크무늬 남방 맨날 그거 입고 다니지 아우 냄새 나 근데 좋아 그러면 내가 사람을 찾은 것 같은데 이분이 엄마를요 좋아서 사랑을 해서 엄마와 같은 똑같은 마음의 무게가 아닌데 지금 아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올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엄마가 신당을 그래도 알게 모르게 모시는 동안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을 거야 무슨 조상의 합인가 신의 합인가 이런 마음 들었죠 개뿔이다 개뿔 독가 놓고 엄마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거나 어떻게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솔직히 솔직히 엄마 독가 놓고 얘기해서 엄마가 예쁘진 않아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엄마가 처음에 가정을 실패한 것도 외모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돌았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불 꺼놓고 첫날 밤 치러야 돼 남자 입장에선 솔직히 엄마 미안한데 어떻게 어떻게 안 됐어 그렇게 엄마가 남자한테 무언가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또 아무래도 건강은 하신데 관계도 없고 하다가 이 양반이 어떻게 떠돌다가 엄마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을 섞고 인연이 되셨는데 그게 엄마는 너무 좋았던 거야 내가 보기에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갈 데 없어서 오신 거고 어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치마만 두르면 여자니까 마찬가지로 불 꺼 놓으면 모르니까 근데 불 켜고 엄마를 보면 솔직히 정이 안 간대 뭐 보시는 분이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가인 선생님이 말을 저렇게 하시나 할 텐데 그분 입장에서 그분의 직성의 입장에서 제가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조상의 인연이다 신의 인연이다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엄마가 사람이 그리웠고 특히나 남자가 그리웠어요 내가 내서방한테 제대로 여자 대우 못 받았고 왜 외모 때문에 항상 밖에 나보다 이쁜 여자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엄마 집에 뭐라도 물이라도 하나를 얻든 밥이라도 하나를 얻든 잠깐 어 더위를 시키든 아니면 추위를 시키든 당신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 들어왔을 때 조금 자상하고 뭐라도 좀 거들어주고 이런 거에서 엄마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 엄마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아쉽고 갈 데 없고 그래서 찾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상능하고 자상하고 부드럽게 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마음은 없네요 제가 보기에 자 키는 172에서 175 되시고 머리는 뻗겨지신 분이 아니신데 이분이 무슨 트레이드마크처럼 담벌사처럼 체크무늬 난방을 입고 다니는 분 맞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다 그래도 저 사람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환경적으로 약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안으면 그 사람이 내 덕이라도 따뜻한 방이라도 덕이면 덕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인연을 잡고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백번 이해는 가는데 이분의 마음은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이용해야지 이것은 아니나 이성적으로 당신한테 끌림은 없다 그것조차 나쁘다면 나쁜데 내가 그 순간순간에 배가 고픈 그 순간에 추웠던 그 순간에 더웠던 그 순간에 쉬어갈 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엄마 집을 찾아들어가게 된 것 뿐이지 그러니 어떻게 내가 도움받을 입장이니까 내가 공손하고 내가 예의 발랐던 것 뿐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전에 있던 남편한테서 대접 못 받고 험한 모습만 보다가 그런 분을 보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어떻든 그 사람 환경이 어떻든 그냥 다 받아주고 마음 의지하고 사시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번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안 줘도 되니까 내 옆에만 계속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굳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야 될 거라면 야 니 팔자 편했니 당신 뭐에서 먹고 산다 그랬어 손님도 못 보는데 그냥 뭐 담도 까고 저기 뭐 인형 눈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업해가지고 어 서방이라고 그 그지 같은 분을 모셔다가 또 먹이고 입히고 서방 있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신의 뭐 부족을 아니 굳이 해야 할 것 같다면 조금이라도 어 굳이 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덮어씌워서 나한테 연분을 지어줄 사람 같으면 직업이라도 안정적이고 똑바른 사람이면 모를까 니 팔자도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렇고 별반 편하지는 못하실 텐데 굳이 왜 그러니까 팔자 벗는 거요 그러니까 박복한 거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알아요 그럼 이 남자하고는 절대 안 되나요 지금 이 남자가 마음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도 뭐 인연이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어 남자가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 당신이 남자예요 말하자면 내가 남자라 같은 것끼리 밀어내듯이 남자가 나한테는 하룻밤이 정이지 이틀밤 삼일밤 이 탑을 쌓을 그 영봉이 안 되세요 그러니 자녀를 두셨다 하더라도 관계를 많이 해서 두신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하룻밤 정이지 그러니 참 제자님이라고도 말이 안 나오고 또 법당은 모셨는데 어머님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애매한데 뭐 신의 부부는 본인이 그렇게 가겠다면은 본인 몫이고 내가 외로움을 잠시 잠깐 나의 착각이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춰서 해석을 한 거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단지 이 사람은 내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췄을 뿐인데 나한테 부드럽게 에티켓을 가지고 다가오는 엄마가 좀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아 차라리 신당에 아무리 대신 할머니는 없고 장군님 이렇게 신령님들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주는 계시니 더 늦지 않게 연분 지어달라고 기도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엄마 그분 마음을 저를 통해서 아셨잖아 뭐 이거를 믿고 가실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하실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믿으시는 게 맞고 그 사람 엄마가 물 한 잔 안 주고 엄마가 밥 한 끼 안 줘도요 엄마 같은 사람 또 찾아다닐 거예요 엄마 아니면 그 사람 죽는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당에 가서 시주 할머니한테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 사람을 똑바로 못 보고 콩깍지가 씌였다고 제대로 된 연분 지어달라고 석 달 열을 똑바로 빌어보세요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밤 깎는 거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명함 한 장 두고 가세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따로 감사드립니다 기aneously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